신경자 형, 실패해야 해. 어, 두고. 거기야. 거기야. 여기야? 지금 여기야? 맞아? 조금만 더 크게 할까? 나 너무 소심하게 해. 너무 소심하게 해. 십자가. 그래, 십자가. 자, 우리 거기 한번 가보자. 국악 버전 할 때 오케이. 이거부터. 오케이. 여기 센터. 하고 빠져서 대형을 만들어준 거야. 지금도 넓어 있잖아. 지금이 원래대로 빠진 거지. 그냥 이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느낀 거예요. 다시 그리핀 세핑. I'm a broken piece. 도시 속의 밤은 날 더 깊은 곳을 몰아넣어. Sipping green. 어 어. 축하 모두 축하 모두. I'm your time. 축하 모두 축하 모두. All in all in. 축하 모두 축하 모두. You tell me rolling. 축하 모두 축하 모두. Sew will. the whole group. 신비를 정리하고 비원해줄로 Epiphate 기억을 날 다시 돌아오지만. 마지막 página 그거 같은 심사거를 좀. 다시 못 가. Mustay or Mustay. With my savvy. 이게 nyidade. 그리핀 없센이 안나entes이 못 중이야. 잘 해 줘 내려둬 없이. 나 매입인스М어도. one more get a sexy doing. 내 꿈은 삼성. 돈 벌어 Panz. Ultime Bridge 주문 같이 추초. 제이드는 삼성 결과는 박정 건드려면 다시요 I want a 삼성 대기업 CEO 내게 paydayday 내 꿈은 삼성 난 마치 삼성 건드려면 다시요 내 꿈은 삼성 공벌을 막서 박정원 같이 춤춰 제이드는 삼성 결과는 박정 건드려면 다시요 I want a 삼성 대기업 CEO 내게 paydayday 내 꿈은 삼성 난 마치 삼성 건드려면 다시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오 디케이빈 시카고 What's up? 어제는 제가 창민이랑 플렉스 좀 하고 싶어서 레스토랑에 갔어요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스테이크도 먹고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면서 좀 기운을 좀 받았습니다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종합원들이 미국의 문화 중 하나가 팀 문화가 있다 하더라고요 멋있게 팀까지 기분 딱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지금 공연을 하고 갔어요 방금 리허설까지 마치고 이제 팬싸인회 하이터치회를 앞두고 있는데 뉴욕 공연하면서 느낀 게 굉장히 재밌다고 느꼈거든요 바이브 자체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행복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그걸 느낄 수 있다니 정말 잘하고 싶고 시카고 비비 Always with DKB 팬분들이 준비해 주셨대요 정말 정말 너무 예쁩니다 제가 함께 나눈 추억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요 아 그렇죠? 네 시카고 비비 분들도 이제 어떤 바이브를 내주실지 정말 정말 기대가 되고 공연 하나하나 세상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 둘 셋 파이팅! 레츠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스타벅스 메뉴 이게 맛있다고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에만 있는 거 이게 이름이 스트로베리 아사이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 어때요? 아 이게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아사히가 있는데 아사히입니다 아사히는 맥주고요 제가 아까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먼저 먹어봤긴 했거든요 진짜 맛있습니다 자 먼저 한입 드셔요 오케이 아까 그 맛이 아닌데? 아까 그 맛이 아닌데? 제가 사실 양치하고 왔거든요 아까 드셨던 거예요? 응 우리가 이제 응 아까 그 맛이 아닌데? 그냥 아주 뜨겁게 밤 시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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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쓰 시카고 비비 오웨스 with DKB 야! 이걸 읽어보죠 The memories we should together fill up my heart 이걸 불러줘야 돼 함께하는 춤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줘 아니 불러줘야지 어? 불러줘야지 이거를 다 함께 나눈 추억들 내 맘에 가득 채워줘 The memory is true but together fill up my heart 이거 이거 태우형 버전으로 한번 불러줘 박자 1쪽이네 어? 태우형 버전으로 함께 나눈 추억들 왜 이렇게 이쁘게 불러? 왜 이렇게 이쁘게 불러? 이거 할 때 태우형 버텨 이쁘게 불러야지 함께 나눈 추억들 주케이스타일 함께 나눈 추억들 내 맘에 가득 채워줘 김동룡 선배님 아니지? 지금 우리가 문을 올라온 정도인데요 그리고 지금 팬분들이 우리 노래를 탈아 부르고 계시겠어요 너무 신기해 이렇게 탈아 부르시고 즐기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비비도 화이팅! 지금 외국 분들이 저희 한국 노래를 똑같이 따라 부르고 있어요 처음 똑같이 가사 하나도 안 틀리고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가슴이 너무 띕니다 이 미치겠음을 무대에서 다 풀겠습니다 다크빈 고 스트레이트! 후! 렛츠고!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한번 봐! 자 화이팅! 시작! 화이팅! TKB 고 스트레이트! 갑자기 긴장돼! 화이팅! 화이팅! 자 다크빈 화이팅 받으시면서요! 화이팅! own go! 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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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라도 너의 속에 있지 않을게 여기 함께 할 추억에 두 번째 투어 공연 시카고에서의 공연이 끝이 났습니다 우선 오늘 뭔가 제가 왜 벅차올랐느냐 일단 되게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우리 멤버들 원래 제 계획상 마지막 날에 진짜 다 터뜨리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 스스로 오늘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잘 참으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GK가 저희는 D1이 없으면 안 된다 정말 멋지게 잘 이끌어 나가준 친구다 진짜 여러분 많이 박수 쳐주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줬는데 그 뭔지 알죠? 더 우쭈쭈해주면 더 막 울컥하는 거 거기서 이제 좀 약간 터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봐 이렇게 엉망울진 않았어요 울부 취급을 받게 생겼는데 저는 마지막 날에 진짜 꼴가분하게 다 털어낼 예정입니다 이니까 이건 별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첫째 날 둘째 날 진짜 이렇게 함께 해주신 비위분도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투어도 정말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멤버들 앞으로도 화이팅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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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